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면서 반복하는 중이고요. 방향성을 찾지 못한 자 현재 구간은 2,4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시장을 받쳐주는 주도 섹터나 주도 매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 776선 지나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집중받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재로 주목받는 건 아니고 실적이 부진했던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는 종목도 있고 대부분은 떨어지는 포지션을 잡히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고하게 잘 유지해주면서 장중 신고가 흐름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계속 반도체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가 105억 원이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 29억 원으로 컨센을 굉장히 크게 화해를 했습니다. 그게 한미반도체 주력 제품이 원래는 TC본더가 아니라 MSVP라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많이 팔리지 못하면서 실적은 안 좋은 성적은 낸 거죠.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팔았던 1,000억 원가량 수주를 했던 그 TC본더의 매출은 내년 상반기부터 잡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매출이 올해보다 3배 늘어날 것이고 영업이익은 4배가량 상승할 전망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주주들을 또 환호하게 만든 건 바로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의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주당 420원 총 배당 금액이 407억 원으로 2021년도보다 거의 2배나 상승한 정말 어마어마한 배당 금액입니다.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금보다 목표 주가를 더 열어놨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1월부터 현재까지 6배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논란이 많은데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증권가에서 내놓은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HBM 시장을 계속 집중해야 할까요? 지금 엔비디아 GPU와 관련해서 지금 주문하면 1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 어떻게든 웃돈을 얹어서라도 차고 싶다라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특이한 게 올해는 반도체 수요가 떨어지고 공급만 많아서 기업들이 다 감산을 했는데 내년에는 HBM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의 이유는 또 SK하이닉스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하고 TSMC가 그 설계를 토대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HBM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의 생산 캡화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막히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완료가 돼야지 완벽한 GPU가 나오는 건데 SK하이닉스 생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캐펙스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또 급등하기도 했죠. 거기다가 2.5D 패키징이라고 반도체 칩을 원래는 옆으로 붙였다면 이제는 쌓아서 올리는 기술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패키징을 담당하는 TSMC마저 생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생산 능력을 2배 늘릴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공급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패키징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2년도부터 해서 2028년도까지 계속해서 커질 예정인데 삼성전자가 2.5 플러스 3D 패키징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 중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도 이쪽 2.5D 패키징 라인을 증설하면서 엔비디아의 수요에 발맞춰서 캡파를 확장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전에 집중을 받았던 기술이 반도체를 얼마나 미세하게 만드느냐인데 이제는 얼마나 잘 쌌느냐라는 기술이 더 부각될 거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패키징 시장이 그래서 성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전 기술이고 이건 이제 시작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 패키징 사업부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HBM도 만들고 이 패키징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내년 하반기쯤에 손을 잡지 않을까 턴키 수주 방식이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포인트도 있죠.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주가는 화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위축과 매크로 불확실성은 항상 체크해야 되는 이슈고요. 한 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지금 소프트 랜딩이라고도 어려울 수준의 위축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계속 그 기업들이 반도체를 감산을 했는데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감산 원복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왔을 때 수요보다 수요 증가율을 생산 증가율을 상의하지 못한다면 즉 수요가 그때 더 떨어진다면 감산 원복을 했을 때 다시 올해처럼 반도체 업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물론 가봐야 아는 거지만요.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 반도체 수탁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DNF 9.6% 한솔케미칼이 오늘 바닥을 다졌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계속 신고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종목으로 지금 2.9% 상승하고 있고요.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 업종입니다. 오늘 3.8% 정도의 시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삼성전자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매각 이슈 그리고 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조금 더 테마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 이야기는 계속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화물사업부 매각 여부를 이 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결정하기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EU 경쟁당국의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권과의 시선은 너무 다릅니다. 아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합병 이슈 끌 거야? 이거 아마 장기화 되겠다. 이 합병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연구원에서는 지금 EU에서 경쟁당국에서 시정 조치안을 제출해도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또 합병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사안이 너무 많고 이 이야기가 내년에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이슈 체크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오늘 또 나온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구 백화점이죠. 대구 백화점이 예비 후보자를 선정해서 지분 매각 실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사를 또 보러 간 그룹이 어디냐면요. 차 바이오 그룹입니다. 차 바이오 그룹은 차 바이오텍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제약 바이오 업체요. 지주회사인 차 바이오텍 계열사, 차 백신 연구소 CMG 제약이 있고요. 이전에 JHB 홀딩스라는 그룹이 대구 백화점을 매수하려다가 중등급을 내지 않아서 결국은 매각이 실패가 된 이력이 있는데 이쪽도 끝까지 이슈를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관련주도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CR 홀딩스 조선 내화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CR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해서 나온 조선 내화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그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테마 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가상화폐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임이 내년도에 반감기가 찾아온다라면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빗썸 코리아가 우리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빗썸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은요. 빗썸이 더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업비트가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원래에는 빗썸이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업비트한테 역전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상장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주식 투자자들에게 좀 신뢰를 얻어보자 하는 목적으로 상장을 하는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2025년도 하반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나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관련주가 있고 업비트 관련주가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의 두나무의 지분을 가진 쪽과 빗썸과 직결적으로 연결된 쪽이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다른데 더 당연히 탄력을 많이 받는 쪽은 상장 이슈가 있는 빗썸 관련주겠죠. 티사이언티픽과 위지트가 있고 빗썸과 사실 가장 연관의 인족이 비덴트인데 비덴트와 관련된 회사들 지금 전부 다 거래 정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두 종목 그리고 업비트 관련주까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 어떤 이름 보이고 있을까요? 티사이언티픽은 아침보다는 시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현재 구간 16%이고 그렇다고 윗고리를 길게 단 건 아니고 십자가 정도. 또 J-C1 시스템도 아침부터 가장 많이 움직여준 종목 중에 하나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시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찾아봤고요.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